여기서 차를 돌렸더니 저거 좀 보세요 야 여기 괜찮습니다 딱히 앞에 가릴 것도 없고요 정말 예술입니다 대충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지 뭐 어? 너너너너너대 생각 잘하세요 여기 수도권 아니고 지방입니다 그것도 시내 한복판도 아닌 전원마을 아니 기왕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꼭 붙들고 싶은 거 무조건 하나쯤은 있어야겠죠 아 없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 만들어드리죠 사시사철 아늑하고 포근한 산속 절경 어떠세요? 아 지방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할 마을이 딱 그러니까요 토지 가격은 제목과 설명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가볍게 차로 한 바퀴 돌아볼까요? 출발! 당진에선 여기! 충남 당진시 면천면 아미마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여기인데요 뭐 이렇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위성으로 바꿔보면 와 마을이 산 한가운데 완전히 새 둥지처럼 푹 감싸 안긴 형상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도로가 마을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양쪽 사방으로 산을 향해 마을들이 쫙 펼쳐진 모습이죠 먼저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와 괜찮네요 여기 입구부터 깔끔합니다 고급 전원단지 같은 냄새가 물씬 풍기죠 소나무가 저쪽에 이렇게 군집해 있는 것도 마치 마을에서 일부러 조성한 조경같이 느껴지고요 그만큼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고급집니다 도로 역시 깔끔하게 잘 정비해 놓았네요 아하 하지만 끊어진 길은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차를 돌렸더니 크으악 저거 좀 보세요 전경 와하 눈까지 쌓여서 왠지 더 신비롭네요 자 바로 이거죠 수도권도 아닌 지방 전원 마을에 왔으면 이렇게 뭔가 하나는 가슴 속에 딱 박히는 게 있어야죠. 자, 이 마을은 이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 마을들도 돌아봐야 되니까요. 다시 큰 길로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아, 이쪽에 뭔가 규모가 있는 사당 같은 게 하나 보이네요. 여기로 접어들었더니 아미행복교육원 뜬금없이 웬 시청 문화센터 같은 시설이 하나 들어서 있네요. 폐교를 이용해 만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살짝 한번 들여다보죠. 이번엔 이쪽 줄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좁다란 시골길이 쭉 놓여 있고 저 앞쪽엔 대저택이 하나 보이네요. 잠깐만, 이 길 이거 개인 땅 사도인가요? 남의 집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아하, 아니네요. 이렇게 굽이 돌면 저 앞쪽에 또 다른 예쁜 마을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왼쪽에는 국어, 즉 또랑을 이렇게 파놨는데요. 뭐 경계석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살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봄에 꽃 피면 여긴 진짜 장관이겠네요. 사람들도 엄청 품빌 테고요. 당진에서 가장 높은 아미산, 저 위에서 보면 서해바다도 보인다죠. 와, 이거 이거 이런 포켓도로 아주 센스 만점. 이런 시골 외길엔 웬만해선 보기 힘든 건데요. 이런 거 하나로 뭔가 동네 첫인상부터 확 달라집니다. 지자체 관계자분들 꼭 참고하세요. 이 위쪽으로 예쁜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여긴 마을 꼭대기. 아, 커피숍이 있네요. 여기서 차를 돌려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오, 저쪽에 물도 고여 있고요. 애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이야, 여기 괜찮습니다. 집들이 바라보는 쪽 모습 좀 보세요. 상당히 예쁘죠? 딱히 앞에 가릴 것도 없고요. 하, 정말 예술입니다. 길 끝에는 이렇게 차를 돌릴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아, 이 방문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네요. 그래서일까요? 왠지 모르게 운전하는 내내 뭔가 흐뭇했습니다. 아, 잠깐 잠깐. 아미마을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큰 길 안쪽에 좀 더 깊숙이 숨겨져 있는데요. 온 김에 조금이라도 살짝 들여다보죠. 여기는 아까 두 마을보다는 진입로가 좀 더 좁죠. 밤에 올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랑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좁은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펼쳐진 마을. 집 상태로 봐선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마을 같아 보이네요. 차로 천천히 돌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척 봐도 당진 고급 주택은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 혹시 교통편에 있지 않을까? 또 마을 주변 도로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기서 아이들 교육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겠지. 하지만 인프라는 늘 겹치니까 찾는 김에 마트와 병원 위치까지 확인! 이미 소문 자자한 명산 당진 아미산 그 밖에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정도면 이 마을 대략적인 분위기는 파악 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저와 함께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 보시죠. 출발!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아미산입니다. 바로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네요. 바로 저 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 자세한 건 지도로 확인해 보시죠. 저 서해안선. 마을 입구를 거쳐 당진IC를 휘감아 당진 대전 고속도로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면천IC가 파생됩니다. 우리 마을과의 거리는 불과 5분. 이야, 정말 대박이죠? 또 하나, 마을 앞을 도도하게 관통하는 아미로. 이걸 그대로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당진시청. 마을에선 약 12분만 가면 됩니다. 이러니 당진 고급 주택들이 전부 이 아미산 아래로 집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을 앞 큰 도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슈퍼도 편의점도 없네요. 아, 찾아보니 있긴 있습니다. 여기 만복 슈퍼. 그 외엔 뭐. 교통안만 좋아도 지방은 지방. 맞습니다. 저쪽에는 똑같은 모양의 타운하우스도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저쪽도 가봤고 이쪽에도 마을이 좀 있었고요. 이 바로 뒤쪽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고는 해도 이렇게 사이좋게 모여 있으니까 규모가 그리 작은 편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마을분들, 학교, 마트, 병원은 다 어디로 갈까요? 아까 잠깐 보셨죠? 면천 IC. 그쪽이 바로 면천, 면사무소 소재지인데요. 가까운 인프라는 모두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면천 초중, 여기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근처 마트와 은행 함께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또 아까 살펴봤듯 당진시청 역시 비슷한 거리.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큰 병원은 시청에서도 더 가네요. 당진종합병원 차로 약 22분 정도 나가야 됩니다. 보시면 동네가 상당히 아기자기합니다. 이렇게 길가에 예쁘게 꽃도 좀 심어놨고요. 저쪽에는 정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쪽까지 조경은 아주 신경 썼네요. 바로 옆이 조경 식재 가게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름 열심히 꾸민 흔적 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마을에 큰 애착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쪽으로 해서는 아미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아, 아미산이 꽤 크네요. 그래서 등산은 차마 못했습니다. 아무튼 마을의 중심 아미산. 산책이나 등산을 하려면 이 행복교육원 뒷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주차장,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들 엄청 잘 돼 있더군요. 완전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살펴봤더니 바로 이 아미 미술관. 어우, 참 이쁘죠? 요즘 SNS 핫플이라네요. 마을로서는 산 반대편에 있는데요. 차로 18분 정도 걸립니다. 또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를 안 본다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유명한 삽교호 바다공원. 여기서 차로 약 33분 정도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멀죠? 충남 당진시 면천면 아미마을 답사기 잘 보셨나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지방 답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간만에 나들이 간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시청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